나비 영문법 여러분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꿈하고 꿈을 갖는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실행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셨죠 여러분들 꿈을 가지셨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꿈을 이루기 위하는 데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들어갈 부분은 바로 접속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접속사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접속사, 네 수업시간에 불사 배웠죠? 접속사가 뭐예요 여러분? 아 접속사는 항상 뭐예요 여러분?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다닌다 접속사는 꼬리로 주어 동사를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면 접속사의 궁극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네 당연하죠 앞에 있는 말과 앞과 뒤를 이어주는 게 바로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과 뒤를 이어주면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동사 추가입니다 그죠? 동사 추가가 일어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접속사의 정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접속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등위입니다 등위 자 다 아시고 있죠? 등위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아하 성관 접속사 네 모두 아실 거란 믿습니다 그 다음 뭐였어요 여러분? 종석 접속사였는데 이 종석 접속사가 어떻게 뭐가 포함됐었죠? 첫 번째가 명사 절 두 번째가 형용사 절 세 번째가 부사절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이 접속사 파트를 가지고 같이 17, 18, 19강을 이어서 가실 텐데요 네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더 많은 수업시간에 보충하는 부분이니까 더 잘 듣고 잘 이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자 보기 중 글의 흐름상 가장 자연스러운 접속사를 고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보기에 보기에 and, but, or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얘네들 다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라는 말은 어때요 여러분? 접속사는 아까에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접속사는 앞과 뒤를 이어주는 말이라고 그랬었죠? 네 이 앞뒤가 이 앞뒤가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다 이럴 때 뭐라고요? 바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아영, 해진, and, but, or 윤선 are in the same class 자 이 말 뜻은 뭐예요 여러분? 자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아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지금 주어가 대상이 어디예요 여러분? 한 명, 두 명, 세 명이네요 그죠?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아영이 해진 윤선이가 어떻대요? are in the same class 아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에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전부 등위 접속사 그럼 얘네들은 뭘 쓸 수 있을까? 이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애는 바로 and가 되겠죠 아영이와 해진의 그리고 윤선이는 같은 반입니다 이런 얘기니까요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만약에 명사 이어줄 말이 하나 그리고 그리고 이어줄 말이 말이 두 개일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명사 and 명사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이어줄 말이 이어줄 말이 어때요 여러분? 이어줄 말이 세 개 이상이죠? 오케이 세 개 이상일 땐 어떻게 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쓰고 건마 두 번째 쓰고 접속사 쓰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말 뜻은 뭐죠 여러분? 아 두 개 지금 두 개 이상일 때는 어때요? 그냥 바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두 개일 때는 하지만 세 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자? 접속사를 맨 끝에 쓰고 그 다음엔 콤마로 이어주는 걸 대신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2번 2번 가보시죠 I should leave you not because I hate you and but or because I love you 자 뭐요 여러분? I should leave you 내가 어떻대요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야 할 거면 내가 너를 떠나야만 해 떠나야만 해 그래서 not because I hate you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긴 어때요? and because but because or because 뭐야? I love you 이건 뭐요 여러분? 수업시간에 배웠었죠? 자 뭐요 여러분? not because a a but because b가 됩니다 뭐요 여러분? 이거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b 때문에 그럼 뭘 뜻일까요? 요건요 요건 뭐요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은 내가 너를 떠난 것은 내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but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이런 뜻이죠? 네 그래도 저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좋아하면 같이 있어야지 왜 헤어져? 아셨죠? 좋아하면 무조건 같이 있는 거야 아셨죠? 자 보실게요 자 you I 근데 you and I but you but I you or I 그럼 뭘까? am supposed I'm supposed 네 여기 my case 자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 자 to paid up bill입니다 자 안 그러면 정리하고 가실게요 정리 자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to 빠졌어요 여러분 to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그럴게요 자 be supposed to 부정사인데요 이건 뭐요 여러분?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올바른 접속사를 끼워 넣으려면 어디를 집중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너 그리고 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여기 보세요 주어 1번 and 주어 2번 몇 사람이야 여러분? 아 주어가 두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복수 동사가 와야 돼 아셨죠? and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주어가 s1, s2 자 또 다른 사람이죠? 그때는 복수 동사를 써주시는 거야 아셨어? 여기 m이니까 m은 뭐예요 여러분? 단수잖아 단수니까 아 end는 안 되겠구나 그럼 you but I 너 그러나 나 I am supposed to pay the bill you 그러나 나 음 이거는 의미상으로 별로 옳지 않고요 자 you or I입니다 자 보실게요 주어 자 주어 1번 or 주어 2번이 있을 때 d의 동사는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줄까요? 네 바로 이 뒤쪽 즉 or 뒤쪽에 있는 주어 2번에 동사를 일치시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때 동사 일치 어디서 해준다고요? or d에 있는 두 번째 주어 해주시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당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가 뭐해야 된다고요? supposed to pay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the bill 그 요금을요 아셨죠? 당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그 요금을 내어야 내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금 더 갔는데요 자 수일식 개념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주어 동사 있을 때 and로 연결이 됐다 두 개의 다른 주어가 and로 연결이 되면은 복수고요 두 개의 다른 주어가 o로 연결이 되면은 네 뒤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주어에 일치를 시켜준다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음 자 지금 주어 1번 주어 2번이죠 근데 여기 동사가 m으로 여기에 주어 2번에 맞춰져 있죠 정답은 o가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실게요 not you and but or she is the winner of the champion 자 the winner of the champion 입니다 the winner of the champion 잘 보실게요 자 not you 너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누구래요 그녀가 뭐래요 the winner the winner 승리자래요 자 너가 아니라 그녀가 안그러면 이거 우리 수업시간에 배웠죠 not a not a not a but b 란 뜻이죠 뭐요 여러분 a가 아니라 b 그죠 not you 너가 아니라 그녀가 그녀가 winner of the champions 자 챔피언의 승리자래요 그죠 자 5번 가입하십시다 자 혹시 5번은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 예전에 웨스트 라이프가 좀 얼마 전에 좀 됐죠 불러와가지고 raise me up 그죠 you raise me up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so i can stand on mountains 그게 뭐예요 여러분 you raise me up 자 raise가 뭐예요 여러분 raise가 이렇게 들어올리다야 아 뭐예요 여러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들어올려준 거예요 당신이 나를 들어올렸어 아셨죠 당신이 나를 들어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단 얘기야 그리고 나서 i i i 내가 섰습니다 어디에 산 위에 섰단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잘 보세요 여러분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올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올려주었습니다 원인이네요 그죠 근데 그 결과상으로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 내가 그 산 위에 설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졌어요 여러분 안그럼 그 말 뜻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student mountains 산 위에 설 수 있었다 즉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단 얘기죠 그죠 네 이거 상당히 기독교적이네요 자 you raise me up i stood on mountains 자 원인과 결과 자 원인하고 결과가 나올 때는요 바로 so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라는 의미가 돼요 당신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내가 산 위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원인이 있어서요 그래서 결과할 수 있었단 얘기가 돼요 아셨죠 자 안그럼 잘 보실까요 she was mad at him 뭐예요 여러분 이건 결과잖아 어 뭐야 그녀가 그녀가 mad at 누구누구에게 화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가 화난 화났었다 그에게 화가 났었다 그녀가 그녀가 그에게 화가 났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기 한번 보세요 그가 compare her 그녀를 그가 비교했습니다 그녀를 어디에다가 원숭이에다 비교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여자를 좀 원숭이에 비교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she was mad at him so for he compared her to a monkey 아 여기서 어때요 여긴 원인이죠 그녀가 어떻게 화가 난 게 결과 근데 원인은 뭐예요 원숭이에 비교했잖아 그죠 아 그때 뭘 쓸까요 네 so는 어때요 여러분 원인 결과죠 안되겠죠 뭐예요 for가 됩니다 그래서 for는 뭐가 될까요 뭐 때문에 아셨어요 she was mad at him 왜냐하면 he compared her to a monkey 네 왜냐하면 더 자유롭겠네요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했대요 그죠 she was mad at him 그녀는 그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원숭이에 비교했기 때문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지금 6번까지 한 게 등이 접속사를 우리가 해봤어요 아셨죠 등이 접속사는 앞과 뒤가 어떻다 동등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5번 6번에 있는 so 4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는 먼저 앞쪽에 뭐 원인을 먼저 깔고 하나는 뒤에 결과를 깔고 또 다른 하나는 앞쪽의 결과 뒤쪽의 원인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페이지에서 나왔었던 어때요 여러분 스윗치 개념이나 그런 걸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B 한번 가보실게요 자 B는 어때요 여러분 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맞추나요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요 어때요 여러분 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상관접속사죠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짝만 잘 외워주면은 짝을 잘 외워주면은 모든 어떤 시험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안그러면 잘 보세요 자 I will take neither you blank your sister to the department store 하고 나왔습니다 자 I will take 뭐예요 I will take 플러스 사람이면은 자 take 플러스 사람이면요 take 사람 플러스 to 장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데려가다 어디로 이 장소로 데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neither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I will take you your sister to the department store 내가 데리고 갈게 너와 그리고 너의 동생을 어디로 백화점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싹 지울게요 앞에 neither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얘는 절대 혼자서 접속사의 약을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뭐요 다른 알이 들어와죠 뭐예요 no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얘는 neither a nor b죠 얘는 뭐예요 여러분 a와 b 둘 다 아니다 뜻이 있어요 아니다 그만큼 뜻은 뭡니까 내가 데려갈 거야 either you nor your sister 너 그리고 너의 시스터를 데려간다는 얘기 안 데려간다는 얘기 둘 다 아니다 하니까 안 데려간다는 얘기죠 백화점에 안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 쌍 잊지 마시고요 a와 b 둘 다 아니다 자 다음 가보시죠 자 not only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but also죠 아셨죠 자 봅시다 not only a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계속 잘 못 쓰네요 자 not only but also b입니다 이거는요 동의어는요 be as well as a이죠 그죠 뜻은요 뭐예요 여러분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not only you 너 뿐만 아니라 i 나도 have never heard 저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her speaking english 그녀가 영어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영어는요 자신감 자신감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아셨죠 어떻게든지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중요하고요 틀려도 좋아요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말을 하셔야죠 아셨죠 그리고 내가 배운 거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말해보고 틀리더라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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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고 써보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네 자신감입니다 자 다음요 you can have 너는 have have 뒤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음식이 나왔으니까 여기 뭐야 먹다는 뜻이야 자 you can have 너는 먹을 수 있어 보스 salad a cup of milk 뭐예요 and예요 이건 뭘까 보스 a and b예요 a와 b 둘다라는 뜻이 있죠 이 말 뜻은 뭐 너 먹을 수 있어 salad 그리고 우유 한 잔 너가 둘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뜻이죠 자 보실게요 자 밑에 보니까 either가 있어요 아 그럼 either a 뭐예요 여러분 or b 그죠 자 either a either j or b either a a or b 뭐 여러분 a와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아 뭐야 j와 ester 중에 한 명은요 has never seen 절대 보지 못했던 얘기예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이겐틱 큰 폭포를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either j or ather has never seen such a gigantic waterfall 그래서 either a or b a와 b 둘 중에 하나 j와 ester 둘 중에 한 명은 뭐다 보지 못했다 그렇게 큰 어 폭포를요 아셨죠 여러분 폭포 진짜 큰 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폭포가 진짜 저 높은데 물이 광광광 쏟아지잖아요 그럼 멀리서 봤을 땐 모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그 소리가 엄청나죠 그죠 진짜 엄청나요 근데 그 폭포 밑으로 그 폭포수를 맞으면 싹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기분 끝내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때 느끼죠 아 정말 자연은 위대하다 아셨죠 폭포물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자 보실게요 다음 써보모 배워보며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스티브가 지독한 구슬새라는 것은 사실이야 여러분 이 부분에선요 자 뭐 할 거냐면요 종속 접속사 중에 종속 접속사 중에 종속 접속사 중에 자 명사절 접속사를 할 거예요 아셨죠 얘네들은 뭐예요 어쨌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스티브가 지독한 구슬새라는 것은 사실이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 스티브 스티브 이즈 언 뭐예요 여기 아 지독한 구슬새라는 것 적혀있네 어 포 마이콜 Meister is true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is가 있고, 여기도 is가 있어. 아, 뭐야? 동사 1번, 동사 2번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동사를 원래 동사, 즉 본동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앞쪽은 다 주어야, 다 주어. 그런데 어때요? 여기 지금 주어가 또 있네. 그죠? 아, 뭐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주어, 동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역할도 해야 되잖아, 주어 역할. 아,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게 바로 뭐가 필요한 거야?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때 우리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라? 바로 됐이 있었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어때요, 여러분?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런데 얘의 특징이 뭐야? 얘는 명사처럼 행동할 수 있어. 즉,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명사처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지금 얘가 당연히 이 주어 자리에 들어오고 뒤에 동사를 달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돼? That Steve is an awful miser. 스티브가 끔찍한, 지독한 구두사라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우리 예전에, 예전에 우리 투부정사 할 때, 투부정사 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 주어가 너무 길면 영어에서는 싫다고 했잖아. 그치? 대가리가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랬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자? 이가 여기까지의 머리잖아. 이 머리를 짧게 해줘야 돼. 짧게.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뭐였어요, 여러분? 가져였지. 그때 가져와, it이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It is true. 그 다음에 할 거 뭐야? That Steve is an awful miser. 이렇게 써주셔야지만 바로 완벽한 답이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왜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가져와, it으로 써주고, is, you, true를 써준 다음에 진짜 주어. That Steve is an awful miser. 라는 거를 뒤로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It is true that Steve is an awful miser. 항상 어떻게 여러분? 바로 말을 하실 때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방금 전에 보신 건 뭐야? 방금 전에 보신 거는 자, 명사절 접속사 대세이 뭘로 쓰였어? 주어로 쓰일 때 보시는 거야. 주어로 쓰였을 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을 잠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인지 아닌지 뭐, 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그때 우리 수업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여러분?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몰라요? 나가 모르는 거잖아. I don't know예요. I don't know. I don't know. 뭐예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겠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였다? whether 또는 if였어요. 그죠? I don't know whether 또는 if I locked the door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뭘 모르겠다? 뭘 모르겠다? 뭐뭐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내가, 내가 locked door 문을 닫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얘는 뭐야, 여러분? 뒤에 주어, 동사 있잖아.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 주어, 동사가 또 있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바로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뒤에 꼬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맞아. 목적어야. 잘하셨어요. 왜? no는 뭐야? 타동사잖아. 근데 뭐야? 나는 모르겠다. 뭘 모르겠는 거야? 내가 문을 잠갔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뜻이지. 이건 우린 지금 밤전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린 뭘 본 거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지금 아하! whether, if라는 뭐예요,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가 뭘로 쓰여서? 목적으로 쓰였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가보실게요. 그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여러분? 그의 꿈이에요. 뭐죠? his dream이죠. 그의 꿈이에요. 그의 꿈이 뭐예요? 가수가 되는 것이에요. 가수가 되는 것. 가수가 되는 것. that he will become a singer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his dream is that he will become a singer. 여러분, 보실게요, 여러분. 이 that은 뭘로 쓰였어요, 지금? 이 that은 뒤에 주어와 동사를 끌고 나오는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접속사. 그런데, 잘 보세요. 앞에 his dream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딱 잘라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his dream is 그의 꿈은 뭐이다인데 어때요? 부족하죠? 이 is 하나만으로는 드림을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 is를 도와서 주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뭘 쓰자? 아하, 보호를 쓰자예요. 보호를 쓰자. 그런데 지금 보호가 어떻게 됐어? 아, that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만큼 길어진 것 뿐이에요. 아셨죠?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 that은 뭐였어, 아까 전에? 명사절 접속사였잖아. 명사절 접속사. 그죠? 명사절 접속사. 아, 얘는 뭐야? 주어도 할 수 있고 목적어도 할 수 있고 보호도 할 수 있잖아.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보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보호 역할을 하는 거. 아셨죠? 그의 꿈은 뭐래요? 가수가 되는 것이죠. 가수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의 꿈인 것이죠.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4번 한번 보시죠. 나는 음식이 건강에 중요하다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자, play a role 역할을 하던 뜻이에요. 자, 안그럼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죠. I believe. I believe. 뭘 믿을까요? 근데 뭐야? food, 음식이 play on important 중요한 role 근데 뭐예요, 여러분? role in health 네, 건강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자, food가요. 뭐 한다고요? 한다고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건강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다 그 말 뜻은 뭐? 여기에 바로 that을 넣어라 왜요, 여러분? 이 believe이는 뭐예요, 여러분? believe 뭐뭇을 믿다라는 타동사죠? 네, 뭐뭇을 믿다라는 타동사요. 나는 믿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한 거야? 목적어가 필요한 거야. 그냥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어때요, 지금? 주어, 동사가 다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지금 접속사이고요. 주어, 동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아, 대신 대신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목적어로 쓰일 거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목적어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략이 가능하냐면요. 목적격은요. 목적격은 안 써주셔도 돼요. I believe food play in food plays 해, 그의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하니 자, 보실게요. 이거는 먼저 두 문장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넌 기억하니? 넌 기억하니? when is his birthday? when is his birthday? 그 생일이 언제야? 묻네요. 기억해? 너 기억해? 야, 그의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 문장으로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문장을 다른 문장 속으로 그냥 넣어버리세요. 아셨죠? 그래서 뭐요? do you remember? remember? 하고 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써주면 좋은데 그대로 써주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when his birthday is 가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지금 all 순이 어떻게 됐어요? 방금 전에 자, 음은 4 음은 4 그리고 음은 4 동사 주어 였었죠? 자, 음은 4 동사 주어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음은 4 주어 동사로 바뀌었죠? 음은 4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이걸, 이걸, 이걸 네, 수업 시간에 이거 시청하신 분들 저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그거 그거에 라고 아셨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얘기해 줘요. 약속?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시간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끝났는데 여러분들 자, 이제 18강의 다음 거 이어지는 거에서 또 접속서 바로 들어가니까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미리 예습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 그렇죠? 혹시 지금 수업시간에 안 나갔다면은 미리 예습으로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 서 잠시 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